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tring.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php를 사용하기 위해서 php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문자를 드리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다가 이 문자를 출력을 시켜볼게요. Hello World 라고 입력하고 제가 이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잘 출력되고 있죠. 에코가 뭔지는 제가 설명드렸고 전체적으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기억은 있지만 다시 한번만 상기를 해드리면 php에서 문자를 의미할 때는 여기 있는 쌍따옴표 그리고 쌍따옴표 즉 쌍따옴표가 시작되면 그 뒤는 문자로 인식합니다. 어디까지? 다음번 쌍따옴표가 나타날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쌍따옴표가 아니라 단 따옴표, 호 따옴표로도 하죠. 좀 작은 따옴표라고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끝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큰 따옴표가 큰 따옴표로 끝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타납니다. 이 에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따옴표로 묶여져 있지 않은 문자는 php 내부적으로는 상수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인지하기 때문에 에러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수가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자를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제가 1, 2, 3, 4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를 리러드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싼 다음에 그걸 출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에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상하죠?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1, 2, 3, 4에는 쌍따옴표가 없고 밑에 있는 것은 쌍따옴표가 있는 상태로 제가 둘 다 바 덤프로 이렇게 감쌌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첫 번째 부분은 int1234 두 번째는 string41234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i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사용한 바덴프 안에 들어있는 값이 숫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string4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이 문자가 4글자라는 뜻이겠죠? 예 그 문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걸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 우리가 입력한 그 값이 string 즉 문자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쌍따옴표를 사용한다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내용이 숫자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자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따옴표가 없이 숫자로만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숫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자와 문자를 결합하고 싶다. 예를 들면 hello라고 하는 문자와 world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문자를 서로 독립되어 있는 문자죠? 결합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더하기를 쓰면 안되고 점을 쓰셔야 됩니다. 자 숫자에서 숫자와 숫자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더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와 문자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php에서는 점입니다. 이건 php의 아주 독특한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결과를 한번 화면에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것은 hello와 world를 결합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띄어쓰기를 담고 싶다면 자 이렇게 이렇게 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공백이 있는 문자가 중간에 추가가 되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와 world 사이에 공백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 제가 php에서 문자는 타원표와 타원표로 시작을 한다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hello world 안에서 자 이 문자 안에서 따원표를 쓰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문자 안에서 따원표를 시작하는 큰 따원표를 시작하는 문자 안에서 여러분이 큰 따원표로 어떤 인용 부호를 쓰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는 에러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큰 따원표가 있고 큰 따원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문자로 처리가 되고 여기는 어떠한 따원표에 영향도 받지 않는 영역으로 지금 php가 해석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있는 이 문자를 감싸고 있는 것을 작은 따원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쌍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따원표는 여기 이것과 이것 사이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큰 따원표와 큰 따원표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큰 따원표는 문자의 하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 그 결과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여기에 있는 큰 따원표 앞에다가 역 슬래시를 다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역 슬래시를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 없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역 슬래시 역 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에서 백 스페이스와 엔터 사이에 있는 기호입니다. 또는 이거 있죠? 중괄호와 대괄호가 닫히는 것 바로 옆에 있는 키보드에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예 요것을 요것이 역 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누르면 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이 역 슬래시를 쓰게 되면 역 슬래시 바로 뒤에 따라오는 문자는 이스케이핑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그러니까 뭐죠? 이 문자의 문자열을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얘를 일시적으로 해제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역 슬래시입니다. 역 슬래시를 했기 때문에 요것은 이 문자열의 시작을 의미하는 약속되어 있는 기호가 아니라 그냥 문자 큰 따옴표로 인식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게 있는 요 따옴표도 앞에 역 슬래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자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요게 있는 요 큰 따옴표와 요게 있는 요 큰 따옴표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요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요기 있는 요 문자가 표시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 결과를 볼까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문자열은 PHP가 PHP를 통해서 문자열을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가지 편의 기능들을 PHP가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다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수업을 여러가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한 방법들을 배우기 위한 선행되는 지식들을 배워간 다음에 뒤쪽에서 문자열에 대해서는 또 한번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자열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